꿈의 음악 출세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난 너무 가슴이 떨려서 우리의 날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나고 있네요 이건 꿈인 걸 하지만 지금 이대로 깨지 않고서 영원히 잠잘 수 있다면 날 안아 죽어요 예전 모습 참여 그동안 힘들어 어젠가를 보며 위로하래요 내 손을 잡네요 지친 맘씨라며 지금도 그대 손은 그대처럼 따뜻하네요 혹시 이게 꿈이란 건 그대가 알게 하진 않을 거야 내가 정말 잘할 거야 그대대로 생각 못하도록 그대 이제까지 마요 그냥 여기서 나와 있어줘요 나도 깨지 않을게요 그댈 보내지 않을 거예요 계속 나를 알아가 주세요 내 손 모습처럼 그동안 힘들었던 날을 보며 위로하래요 내 손을 잡네요 내 손을 잡네요 지친 맘씨라며 지금도 그대 손은 그대처럼 따뜻하나요 대답해줘요 대답해줘요 두잡던 날은 나만큼 그리워했다가 자 지금까지 꿈애를 1번부터 3번까지 3명이 각각 3번씩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박정현이다 싶은 분에게 번호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셋 둘 하나 그만 자 이제 기든스윙어의 얼굴을 통계하겠습니다 각정현은 과연 몇 번에 각정현은 과연 몇 번에 각정현은 과연 몇 번에 있었을까요 나의 아 이제 나 언제 갈게 미안함을 내게 하네 나처럼 그대도 알고 있었군요 그래도 고마워요 이렇게라 또 만나줘서 날 안아주네요 잠가린 사람이야 나 웃어 두께요 이렇게 보내기 싫은데 돌아서네요 다시 끝난처럼 나 닮겠고 나면 또다시 혼자 있겠나요 저 멀리터링이야 이젠 익숙하죠 나 이제 알게요 또다시 보내기 싫은데 보이지 않아 이제 다시 눈을 떴는데 가슴이 많이 쉬리네요 고마워요 사랑해도 나 귀찮아요 다시 오지 말아요 자 이렇게 해서 최종 라운드 가짜 여수는 1번에 있었습니다 가짜 여수는 1번에 있었습니다 가짜 여수는 1번에 있었습니다 이제 말 kulket 한 이 기회가 침묵이 주면